안녕하세요. 이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수업을 듣고 영상을 만들게 된 아주대학교 17학번 김동현입니다. 제 주제는 강화학습 실습을 위한 짐 네이지엄이며 짐 네이지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저희는 인공지능에 대해 기본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뜨고 있는 인공지능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받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딥러닝과 레인포스러닝, 즉 강화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러닝과 강화학습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점은 입력받는 데이터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과 강화학습은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딥러닝은 입력과 출력 데이터의 관계, 강화학습은 입력 데이터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데이터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둘 다 입력받아 관계성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입력 데이터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강화학습의 경우 결과 데이터를 미리 알지 못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을 시험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또 무작위의 예시들을 적용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시들을 주변에서 직접 찾거나 측정하려고 한다면 시작 단계인 데이터 수집에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시간을 좀 줄이고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한다면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파라마 파운데이션사에서 제공하는 오픈 AI, 짐 네이지염입니다. 이전 이름은 짐이었지만 동일한 것임으로써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짐 네이지염은 여러가지 환경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직접 수정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MIT 라이센스에 등록이 되어 누구나 이용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짐 네이지염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메인 페이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짐 네이지염에서 제공하는 API를 먼저 알아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EMV, Register and Make, Spaces, Wrappers, Vector, Utils, Experimental 이런 API가 존재합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것은 EMV, Environments입니다. 이것은 짐 네이지염의 주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여러가지 목록들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 네이지염에서 제공하는 환경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Classic Control입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시험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예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적인 예제인 만큼 각 환경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첫번째에 보이는 Acrobat 이것은 맨 밑에 있는 링크가 목표 높이까지 도달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강화학습을 적용해볼 수 있고 두번째는 카트폴로서 카트위의 막대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강화학습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하고 네번째는 둘 다 마운딩카인데 둘의 차이점은 하나는 연속적인 움직임 하나는 이산적인 움직임을 발견함으로써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경우를 발견하고 그것을 강화학습으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펜듈럼 즉 진자운동을 관찰함으로써 강화학습을 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목록으로는 박스2D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다리 로봇, 차,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 즉 물리적인 요소와 연속적인 움직임이 들어간 간단한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고 게임 목표 달성을 위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목록은 토이텍스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드게임처럼 간단하고 이산적인 움직임을 이용한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2D와 같이 게임 목표 달성을 위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직접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환경 목록으로는 무조코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이는 환경들은 짐네이지함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무조코 엔진을 이용해 환경을 구성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다시피 3D 환경에서 저희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환경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코 엔진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목록으로는 아타리입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볼 수 있는 큰 예로는 게임에 적용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게임회사 아타리에서 만든 여러가지 고정게임을 이용하여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타리 라이센스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동의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 목록으로 3rd party environment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짐네이지함 이전 버전인 짐회사의 환경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짐네이지함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상 환경들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짐네이지함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네이지함을 설치하기에 앞서 아나콘다를 이용하여 컴퓨터 가상 환경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이 가상 환경에는 텐서보드와 파이토치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짐네이지함은 파이토치 외에 텐서보드 베이스라인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는 파이토치를 기준해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가상 환경이 준비되었다면 콘다 터미널에 접속하여 pip install 짐네이지함을 입력합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타리 게임에 대한 설치 명령어입니다. 짐네이지함 대괄호 아타리는 아타리 게임 구동에 관련한 하위 라이브러리를 모두 포함하여 짐네이지함을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accept rom license는 아타리 게임을 위한 rom을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아타리 게임에 관한 저작권은 짐네이지함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명령어를 통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라이센스를 동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설치하여야 했지만 짐네이지함에서는 명령어를 통해 라이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타리 rom의 경우 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 공유를 할 시 라이센스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다른 가상 환경을 설치하고 싶다면 대괄호 안에 아타리 대신 다른 목록을 입력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모두 마친 가상 환경이 제 깃에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깃에 올려놓은 파일을 이용하여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가상 환경을 한 번에 설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치를 모두 마치셨다면 짐네이지함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보이는 코드는 아타리 벽돌깨기 게임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env="zim.make", 그리고 안에 있는 lale로 시작되는 이름은 벽돌깨기 이름입니다. 각 환경에 대한 이름은 짐네이지함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벽돌깨기 게임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실제 환경에 적용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코드는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TD Actor Critic 함수 부원입니다. 이외에 다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알고 싶으시다면 각자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드린 클래식 컨트롤 환경 중 하나인 카트폴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여러 번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강화학습이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가 쓰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짐 네이지암은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함으로써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쉽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 짐 네이지암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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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